여러분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계신가요? 반려동물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저는 주저앉고 건강을 바랄 것 같아요. 그러려면 평소에 기초검진이나 예방접종 등을 소홀히 대하면 안 되겠죠? 저와 같은 분들에게 희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. 강서구에서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우리 동네 동물병원이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. 병원에서 받는 진료는 크게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기초검진, 예방접종, 심장사상충은 필수진료로 보호자가 진찰료 5천원을 부담하시면 최대 19만원까지 지원해드리고요. 검진과정 중 발견한 질병치료비 또는 중성화수술 같은 선택진료는 20만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.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되니까 보고자분은 신분증과 서류, 약간의 진찰료만 준비해주세요. 모든 동물병원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 가능한 병원의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로 연락주세요. 반려, 짝이 되는 동물을 뜻합니다. 나의 짝꿍, 나의 가족,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안녕!